경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 처자미성이고 1800년대 초협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 한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익힌 것과 해서 그 빛과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밑술 빗기, 덧술 빗기 3단계, 3단계 총 6단계이구요. 1. 쌀 한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쥔다. 2. 찹쌀 한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어 끓는 물 3말로 개어 죽을 만들어 차게 시킨다. 3. 좋은 누룩가루 한 대를 1과 2와 같이 섞어 빗는다. 3. 빗과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. 찹쌀 한마리를 여러 번 씻 stolenbras 4. 찹쌀한 남쪽 네리 lumière 5.께별 5. 조거리 4.its 4. Incorpor Board 4.ello 5.ridge